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.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. 우리가 이 시간 강경제의감리교회가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. 우리가 부흥하길 원합니다.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.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드높이길 원합니다.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엠으로 기도합니다.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그 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.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그 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시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우리 함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우리 함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우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그 세상은 교로 주와 같은 분을 얻네 교로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을 얻네 주와 같은 분을 얻네 이 세상은 교로 주와 같은 분을 얻네 교로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늘 하루씨 떠나갈 수 없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니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자로 바로 서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바로 서길 원합니다 영과 신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부르지는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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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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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니 아름다우신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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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하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고 아내가 옆에 있고 부모님이 옆에 계시지만 형제자매가 옆에 있지만 우리는 늘 외로움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우린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지만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 원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켜주시기 원하고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울고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와 손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간 주여 삼청하시니 기도할 때 그 주님을 찾으십시오 사람에게 위로받으려 하지 마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새초부터 새마을까지 이 세상에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영원한 선한 먹자 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사랑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 오직 그 주님만을 섬기했습니다 그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삼청하시니 통성으로 구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삼청하시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